꿈에는 힘이 있습니다. 난 내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밖에 없어. 이처럼 날마다 꿈을 되새기고 열망해보세요. 그러면 그 꿈으로 향하는 생의 궤적이 현실의 흔적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부족. 마음 속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꿈을 시각화하면 1. 꿈을 잠재의식 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2. 꿈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고 3. 꿈에 대한 동기부여가 촉진되고 4. 꿈을 오랫동안 내 곁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꿈 지도에서는 자신의 최종 꿈과 현재 나이 사이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단계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버팀목으로써 하위 수준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표와 최종 꿈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꿈을 향한 출반점인 현 시점은 물고기 꼬리에 해당합니다. 최종 꿈이 놓인 시점은 물고기 머리입니다. 현 시점과 최종 꿈은 꼬리와 머리 사이의 척추로 연결합니다. 척추 상단부에 있는 등뼈, 가시들은 꿈에 도달하는 중간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목표인 반면 하단부의 배, 가시들은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버킷리스트로 채울 수 있습니다. 중간 목표를 표현할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목표를 모두 나열하는 게 아니라 꿈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목표를 설정하고 아울러 이 목표들이 꿈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놓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의 개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거나 각각의 목표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만큼 불필요한 삶의 겹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삶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뿐 효과적인 꿈 지도라 할 수 없습니다. 꿈 지도를 그리면 다섯 가지가 좋습니다. 첫째, 자기 삶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삶을 현실과 마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려움 없이 목표에 다가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보다 수월하게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명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꿈 지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그 꿈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이제 공명의 힘을 가요. 따라서 고려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공명의 힘을 가요. 그리고 이 위치에 우리의 삶의 수월인공이 될 것입니다. Herz의 일